우리 방장님, 아 이거 방장님 문자 애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잘 동작하고 있네요 조만간에 양방향 테스트하면 부하 당기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입력이 양방향 포스에서 왔으니까 아 얘가 출력줄이구나 얘가 출력 케이블 얘가 입력이네요 뭐야 이거 이거 풀려있어 이거 하나 풀려있었습니다 얘가 그냥 사고를 치려고 작정을 했구만 단체들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해야겠네 이것도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 온도 타점도 문제없고 스쿠프 조대도 잘 보고 있고 멀리서 보면 대충 이런 느낌 번잡한 연구실의 일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